그때는 블라드 얘길 주목 안 하다가 이제는 다 블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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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근데 블라드가 이제 거의 기준군이 3.5% 얘기했거든요. 극한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가령이 있냐? 가령이 힘들어 보여요. 연준이 지금 왜 올릴까요? 중요한 건 물가 잡고 싶어서 보다.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인 거예요. 이게 다 새로운 얘기 같지만 지금 집체를 말하고 마치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건 난센스 아니겠는가? 나는 생각해요. 핸드백도 오르고 시계값도 엄청 오르고 그림시장은 난리거든요. 그런 거에 비교해서 주시장을 딱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됐네요. 건강하시죠? 그렇죠. 입원다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인데. 근데 보시기에는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신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젊어져 보인다고 좋다고 하는데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왜요? 건강관리 못한다고. 걱정해 주는 건 나이 드니까 와이프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도 걱정했잖아요. 우리 김두한 의장이 자주 전화주셔서 내가 팀장님 방문에 한 인도한 고마움을 느꼈는데. 아니 병원에 문병원을 가라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 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아예 면회 사절이. 그렇죠. 하여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은 편인데 운동 안 하니까 이럴 것 같아요. 건강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좋은 콘텐츠 전해 주시고요. 윤 센터장님한테 특별히 격려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부터 부스슬. 얘기를 시작할까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다들 저도 어제 막 정확히 빠지니까. 이거 저희 투자 전략 팀장이랑 잠깐 얘기 좀 한 줄 알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제가 강조드릴 수 있는 건 경험이라는 게 이럴 때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하여튼 과거에 금리가 좀 기준금리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주에서 얼마까지 더 올릴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오히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우려의 정점에 다가설 때가 많고요. 지금 우려의 근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제가 미래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데이터로 활용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려를 상당히 반영해 왔으니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그냥 복귀 차원에서 한 달 전인가 3주 전에 나왔을 때 똑같은 그림을 처음 보여드렸는데 저희들은 이 구간을 의미 있게 봅니다. 올해로 놓고 본다면 지수가 얼마 가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위험을 안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그거 외에는 마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익률 게임에서.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이 대세 간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과거에 3천 이상이든 조심하자고 했다면 2,600포인트 전후에서 물려도 회복한다는 논리인데 좀 올라왔었으니까 좀 추춤한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이 구간에 있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것들. 그리고 뭘 사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되는가. 뒤에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좀 길게 하는 PT 자료인데 그중에 좀 몇 가지 추려가지고 나온 거니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런 것도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려를 반영해 왔는데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직감적으로 한 거죠. 그냥 오늘 아침에 블라드 같은 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이 프로에서도 작년 여름에 블라드 한 얘기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블라드 얘기를 주먹 안 하다가 이제는 다 블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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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런데 블라드가 이제 거의 기준군이 3.5%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 못 올린다 봐요. 이렇게 되면. 극한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뭐 50ppc 6번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거죠. 그게 지금 가능한 게 있냐. 가능한 게 힘들어 보여요. 이건 단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이름 잘 맞춰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요. 사실 어제 연준 의사라고 그저께 공개됐을 때 굉장히 의미 있었던 문장이 이 문장이었어요. 저희들이 주목했던 거는 영어 그대로 그냥 올려드렸으니까 자료실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온 것은 자기들이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다 긴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연준이 지금 왜 올릴까요? 지금 중요한 건 물가 잡고 싶어서거든요. 누가 경기를 망가뜨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뭐 더들이 같은 분은 경기를 좀 안 좋게 만들어서라도 난 물가 잡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하튼 장기 금리에 반영해 왔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장기 금리에 좀 상승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큐티 같은 것도 결국은 연준이 원래 과거에 단기치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장기차에 샀단 말이에요. 그걸 줄이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런 종말론적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인 거예요. 그 얘기를 요즘 많이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그럼 왜 올라왔냐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배경을 보면 단기 금리가 치솟은 거예요. 단기 금리가. 과거에 단단기 금리차 안 좋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장기 금리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주춤해지고 그럴 때였잖아요. 장기 금리가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이럴 때인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과거에도 경기치차 반영하면 장기 금리가 경기를 반영하니까 빠르게 하락할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러면 좀 불안한데 지금 그냥 단기 금리가 이렇게 막 치솟아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중요한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개인 투자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무슨 의미냐 있냐 가끔 방송 유튜브 같은 채널 나오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의미가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들이 가끔 자기들이 어떤 지표를 보고 있다 제시를 하거든요. 2018년 6월에 이미 니어 턴 포워드 스프레드라는 걸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스프레드가 전기 침체를 가늠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니어 턴 스프레드가 영원히 어려워 보이는데 단기 3개월짜리 미국의 금리는 연주인의 기준금리에 가장 가깝지 않겠습니까? 18개월 뒤에 어떤 기준금리와 그리고 지금의 3개월 금리와의 금리 차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려를 언제나 반영해 왔냐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포 반영해 온 거예요. 18개월도 매우 중요한데 보통 투자의 시계로 놓고 볼 때 어떤 여러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18개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18개월 뒤에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18개월 뒤에 이런 우려가 지금 일어납고 반영돼 있다.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랑기간 역전이 다시 해소가 됐는데 저는 이게 계속해서 과도한 선방형 아니었냐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성장 좀 부진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자라는 상태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저번에 정 프로님한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어서 워낙 많은 분들을 접하시니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성장주들도 이런 거예요. 성장주는 금리가 오르니까 성장주는 다 버리고 가치주만 사 이런 논리가 아니라 성장주에서 돈을 계속 더 많이 벌면 금리 인상 이상으로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적자인 성장주는 피해야겠죠. 그렇죠.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아마 김 의장님이 저한테 줌 얘기하시면서 말 빠져대기 했던 게 이 사례인데 그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적자의 상태인 성장주는. 나는 버린스타인 책 한 번 정도 읽고 나면 보통 이런 얘기들 하죠. 금리가 상승할 때는 가치줄 사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성장이 희소화되니까 티비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리지덤블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지금은 결국은 얼마 정도 소위 코스트 상승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아까 정포님 뒤에 결론에 관련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셋이 앉아서 앞으로 상품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효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거 갖다가 원가 부분을 철저하게 전의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상관없죠. 수요가 강한 업체에야겠죠. 하여튼 어제 IT 부진도 그 현상이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여하튼 그래 또 하나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막 금리차 역전 얘기를 막 하시면서 사실 이 자료 작성할 때 제가 이번 퇴원하고서 그냥 복귀하자마자 세미나가 몇 군데 잡혀가지고 했더니 주로 질문이 다 이건 거예요. 금리차 역전이 났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이제 외신 기사들 보시면 그림자 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Q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됐으니까 이걸 반영한 금리차로 보면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부괴되고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런 얘기지만 사실 뭐 경기 사이클 요인과 금융정책 요인의 선후관계는 분명해요. 금융이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에 갈리는 경우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융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인과관계를 도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현재 붕괴될 수준으로 가고 있냐. 그림자 금리는 뭐죠?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금리 정책밖에 안 썼잖아요. 신통화 정책들 있잖아요. 양적 완화 같은 거. 그런 걸 감안한 금리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양적 긴축도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양적 기축을 같이 보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연중 의사락 보면 양적 기축이 이제 뭐 유동성 횟수니까 안 좋은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체에 대한 컨트롤 여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졸탄 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졸탄이 맨날 그게 하던 얘기 아닙니까? 50pp 올리고 3월에 그 다음날 바로 미국채 때려버려라. 장기체를 줄여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새로운 얘기 같지만 제가 최근에 드러난 현상은 이러한 것들이 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따는 거죠. 우려를 반영해 왔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경기 그림자 금리를 적용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10년과 2년 금리차를 봤더니 마이너스에 들어가니까 금리차 역전이 왔다 하고 두려웠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그림자 금리를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구나. 이거 14년 15년에 이랬었거든요. 15년에 이거 뭐 예를 들면 많았는데 이거 좁혀지는 기관 동안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랠리가 강했어요. 이래서 랠리가 나온다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10년 2년차 금리 역전이 나왔으니까 경제 뭐 하는 논리는 사실 제가 복귀하고 나서 세미나 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침체를 말하는데 침체를 말한다면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를 좀 보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많이 더 알려진 지표인데 이제 많이들 안 보시죠. 블룸버그 같은 데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 확률 지표라는 게 있는데 뭐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좀 올라와야 되는데 0%에 0% 지금은 가능성? 네. 지금은 이게 좀 올라와서 이거 제가 과거에 코로나 때도 보면 올라올 때 불안해한다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좀 별로 경기를 안 했죠. 근데 지금 근데 이게 오늘 갔다 아침도 보시면 아침에 깜짝 놀랬거든 저는 뭐 지수보다 일단 미국의 펀드멘탈이 견고한 걸 봤을 때 결국은 고용을 보면 뭐 사실 오늘 아침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침체를 말하고 마치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건 난센스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그냥 물가가 문제인 거예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인플레이션이 정돔에 다가서고 있다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공간대만 협성되면 하방은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그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우크라이나 스태가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어찌면 더 극단적으로 치솟은 거죠. 또 하나 줄여볼게요. 그 안에 우리가 유가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예를 말씀을 드리는데 유가가 안정화되면 돼요. 근데 지금 유가가 어떻죠?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이런 유가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 지금도 미국도 유가가 오르니까 내가 운전할 때 휘발유 요금 올라가니까 부담을 느낀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유가가 안정화되고 하반기 물가가 안정화되면 지금 가격적가를 잘 많이 못했는데 기업들은 마진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말하지만 6개월 1년 18개월 뒤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 있는데 유가는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유는 보면 너무 당연해요. 자꾸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난센스라고 보는데 그때는 전 세계 경제지사관 브랜트는 체제 붕괴되면서 무너질 때였고 중동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훨씬 격앙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거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그 상황과는 다르고 일단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자료에는 좀 짧게 가져왔는데 저희 리서치하우스의 상품 담당자 얘기 들어보시면 하여튼 여기서 전략 비출만 좀 해도 바로 유가가 안정화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거기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또 하나의 측에는 그린 인플레이션 이라는 게 있었어요. 환경주들이 좋았죠. 최근에 흐름을 보면 사실 E&P 기업들이 주주들의 요구가 투자하지 말라 했잖아요. 사실까지 캐퍼스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리그 카운트 확대하는 건 다 반대하고 배당 확대랑 이자 상환해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쉐일 업체들이죠. 그렇죠. 포기 좀만 올려주면 이거 완전히 게임이 끝나는 상황인데 안 하죠. 왜냐하면 환경 규제하니까. 그런데 중간선거 이대로 가다가는 바이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에코 환경 관련된 그린 인플레이션의 정도도 약화될 거고 여기 포인트는 그 관련된 종목들도 힘들 거예요. 감염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쪽을 베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한철수와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다. 신재생 별로 안 좋다.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인플레이로부터 잡아야 되는데 해상폭력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쪽으로 다 예견이 나온 적 꽤 됐죠. 우리 센터장님 잠시 문 안전 드시고 왜냐하면 따라오시다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약간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물가 많이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기름값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게 우리 증시를 억누르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런 여러 요소들인데 장단기 금리차는 실질적으로 그림자금 이건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비교하자면 그렇게 역전된 게 아닌 상황이라는 거고 그렇죠. 우리 경기침체 지수라는 것 측정하는 기관에서 보면 지금 거의 제로 수준이고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래서 성장주 일부는 돈 못 버는 성장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돈 버는 데들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상황에 더 간다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금융위기 얘기하고 주가가 막 열릴 거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는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는 아직도 충분히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보다는 아래가 열려있다는 거죠. 유가가 150불 불과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의 인플레 상황은 70년대 상황과 비슷하다. 그 밑에 깔린 생각은 커머더티 가격이 통제 안 될 것이라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블러드를 제가 좋아하지만 저는 어제 블러드 얘기를 들으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작년부터 블러드 제일 많이 많이 언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블러드가 왜냐하면 옛날부터 잘 맞췄거든요. 그런데 잘 맞춘 걸 알기 때문에 또 저렇게 극단값을 얘기할 때 보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다가서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제임스 블러드의 블러핑이라고 봐요. 블러핑까지? 제가 3.5%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그거는 그렇게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밀고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뭘 보여드렸냐면 돌아가서 보시면 염준이 뜬금없이 염준이 의사라고 욕을 넣은 거죠. 이전 커뮤니케이션은 역의 긴축에 기여했다?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로서 하는 거예요. 사실 김 위장님이랑 저녁에 소자소자 하면서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배경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포인트는 뒤로 가면 물가 전망은 여전히 우아양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잡힌다. 그렇죠.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쁜 시간에 저 사람 와서 선생님 매크로 얘기하고 재미없다 하지 말고 물가 전망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를 들어서 상품가격 이런 가격이 안정되면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업종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익이 크게 나는 지금은 마진 정가가 쉽지 않은데 고용이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비용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수 가능성도 있어요. 어제 만화의 중동차 가격지수라고 해서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줬았던 것들이 두 달 연속 꺾였죠. 빠져요? 꺾였죠. 빠진다. 두 달 연속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동차 같은 걸 그래서 서서히 이번 주도 보는 사람들 나오는 거죠. 그래? 자동차에 수요는 있으니까 좀 풀리면 18개월 아까 말해 18개월 된 어떤 모습일까? 제일 눈에 탁 띄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번에 와서 보여드렸던 건 장기적으로 비추세 시장이어서 이번 사이클이 그냥 소수한 사이클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금융위기적 상황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럼 세상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이럴 때는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이럴 때는 위험을 안고 사는 것도 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제가 관여되는 건 자산배분 쪽에 다양한 접하다 보면 분명한 부동산은 한 내후년 정도면 불안정해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PEF들 보면 금리가 움직이면 PEF는 되게 힘들거든요. 대환이 쉽지 않거든요. 대환. 리파이낸싱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개인들이 왜 이렇게 사냐 하면 다 부시들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게 자산배분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 핸드백도 오르고 시계값도 엄청 오르고 그림시장도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교해서 주시장을 딱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산배분 시각에서 개인들의 선택이 그렇게 개인들이 다 손절 매체야 올라간다. 이건 희망 섞인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겠죠. 스마트 머니한 자금들도 상당히 드러워. 저는 아까 예탁금 얘기할 때 예탁금 62조인가 그렇다는데 아까 정포라고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했는데 예탁금 안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탁금이 50조 40조 가냐 그건 크라이스가 나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기대로 그냥 모아두고 있는 그런 자산배분이 재미있는 게 요새 교보문고를 제가 그래도 걷다가 운동하러 가다가 걷는 건 운동이니까 들리면 전에 금융서적 가면 다 주식서적이 다였어요. 지금 부동산이죠. 다 부동산으로 다 부동산으로 바뀌었어요. 부동산을 다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투자위원회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자료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건설주나 집을 많이 질 것 같아요. 많이 건자재 건설은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끝물 끝물 표현하면 또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아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좀 감안해서 댓글 달라주세요. 그렇죠. 스트레스 감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제가 항상 오면 실적 전망이 여전히 높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면 하여튼 침체로 가는 과정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경기선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이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다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전 4월의 끝인 것 같아요. 4월? 4, 5월, 6월 2분기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수화 사이클의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 그림도 많이들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말하니까 기억을 못하겠지만 작년에 이거 꺾였으니까 장안 좋다 얘기했던 대표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이게 뭐냐면 그때 경기 확산지수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되는 거고 경기 사이클가 연동되겠죠. 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화 사이클이고 그런데 이게 무역적자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맨날 제가 무역적자가 이렇게 나면 기업이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컨설턴스가 쫌 꺾여도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뒤에 보면 에너지 전망실을 보면 올해 4분기가 이 뒤쪽에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들 이 생각하는 거죠. 병무현상 완화되면 좋아지겠지. 이번에 상하이가 탁 터지니까 그건 좀 뒤에 말씀드려야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 변수가 생긴 건 맞는데 그 변수는 여하튼 이건 내려오고 있어요. 여하튼 그리고 우리도 좀 나아지겠죠. 지금 뭐 그리고 하여튼 이게 좀 고민스러운 걸로 오는 새로운 그림인데 상하이의 하역 대기 선박이 이러니 이게 또 새로운 어떤 리스크 아니냐 이 얘기는 좀 더 고민이 되겠지만 여하튼 병무현상 해소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만화인 이런 것들도 왜 내려오냐면 이게 좀 해소되고 있거든 그러면 시티 공급망 압력지수 이거 최근에 내려왔다 이것도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데이터로 그러면 내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로 갈 수도 있겠구나 2분기 중에 좀 불안해들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IT를 얘기할 때 가장 예를 들기 좋은 종목이 LG 스프레이인데 LG 스프레이를 그렇게 좋아했었지만 주가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 보십시오. 원자재 구매 계획 내보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원자재 가격이. 구체적으로 기업을 이제 다 따보면 다 따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의호적 대뇌 환경이 이렇게 급격히 반영되는 것도 있죠. 이자 비용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 것들. 아까 적자 기업 같은 게 되게 힘든 거죠. 여기다 잘 팔지도 못해요. 노트북 과거처럼 잘 예전처럼 확 올라오지도 못하니 당연히 이런 건 안 좋겠죠. 이런 거를 아까 계속 오늘 앞에 처음에 의견에서 물가가 중요한데 이런 부담들이 작용되다 보니 이런 주식들은 저쪽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전자도 그런 관련되는 게 보시면 이 전망치는 왜 우리나라 이 전망치가 안 빠지냐 반도체 전망치가 좋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뒤에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너무 3만 원자만 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전히 저희들은 굉장히 중위의 의견이고 여전히 아무튼 근데 많이 좀 빠졌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 이건 좀 강조드리는 그림이 최근에 이익 전망이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전체로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숫자를 보면 이제 좀 막연하니까 그림은 좀 글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대정 의원이 작년 12월에 투자 의견 중립을 내가지고 제가 3%에 나갔으면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원화가 안 좋게 봤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죠. 상향해야 되나 저도 고민은 하지만 여전히 어제 나와도 뉴트럴이에요.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 다들 얘기했는데 비메모리가 좋아지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근데 뭐 엑시노스 2200 보면 이거 안정화도 안 됐고 킬컴도 뭐 이렇고 뭐 카스터 코스 디멘드가 아주 강해지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내구제 쪽은 미국도 좋아지는 게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미국 경제 버텨주고 임금 모르고 막 이런 것도 서비스 쪽 임금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은 굉장히 많이 산 거죠. 미국의 지금 뭐 그런 서비스 업체 임금은 엄청납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종류의 무게를 유지하는 이유고요. IT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뭐 메타버스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다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성장주 중에서 아까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트 푸쉬의 가장 대표적으로 악영향이 오는 곳이 여기예요. 세트업체 마진율이 떨어져 버리면 제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스마트폰도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 바꿨더니 그 뭐죠 충전기 같은 것도 안 주더라고 이제는 뭐죠? S22?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로 코스트를 어떤 리덕션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쪽은 별로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골라내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들 뭘 사야 되냐? 뭘 하면 이게 제일 편해요. 여전히 리오프닝인데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터너라운드 두 가지를 잡아가는데 이 그림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가 가끔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아주 시총 변화입니다. 길게 보면 이 시총 변화가 되게 의미있다. 항상 보는데 사람들이 뭐 금융주도 뭐가 좋냐 하지만 사실은 포트폴로 매니저 입장에서는 금융주 비중 늘리는 사람들은 좋아요. 업종별 시총이죠. 그렇죠. 계속 올라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IT에서도 조선혁국 창강 미디어들 엔터들 좋아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최근에 보면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나눠서 3월 8일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비중 보면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냥 IT 하여튼 IT를 놓고 보면 반도체 같은 거를 IT 전체를 보면 반도체나 IT 줄여서 다른 거 사면 되는 거고 최근에 보면 자동차 좀 올라오고 뭐죠. 은행증권 보험 손보 같은 것도 올라오고 이런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런데 이게 지금 더 이어질 거냐 물어보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항상 보통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의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결국은 저는 그래요.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진 않다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진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주시장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장기금리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뭐가 움직일까를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리오프닝 같은 것도 최근에 좀 내려왔는데 이쪽도 다시 여전히 항공주 유통주 이런 것들 좋게 보고 있고 음식료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스타일면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누가 뭐래도 가치주나 상대주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 임팩트였거든요. 지수가 갇혀있으니까 다 중소형 매팅을 했던 거예요. 1분기에 절대적인 수익률을 보면 소형주들이 되게 좋았죠.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하는 거죠. 평균 회귀를 통해서 대형주가 돌아왔을 거냐 대형주가 힘을 크게 받기는 만만치 않지 않겠어요. 아직은 여전히 저는 소형주였다면 약간 중형주 개념 그거보다는 방금 전에 제시해드렸던 섹터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선별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수출이 돌아서야 대형주가 끌고 가는 장세가 가능한데 아직은 그 증후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지표가 악화되면 아마 그때면 좀 더 편하게 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참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역시 똑같은 그림을 또 보여드리는 건데 원달러 환율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그렇게 또 그게 빠질 것 같냐 여기서 이런 고민이 있죠. 전자를 저희가 좋지 않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5% 내외 아니겠어요? 현대차도 빠져봤자 이런 구간에 와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또 대형주 중에 그런 소위 수출 관련된 기업들도 하방향으로 위험을 안고 사는 구간 정도 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워낙 똑같은 얘기가 지겨워들 하시니까 터널아운드라는 걸 아이들을 잡아보자는 거죠. 지금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를 감안했을 때 터널아운드 될 게 뭐냐 건설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것고 조선도 상당히 터널아운드 되는 경향이 있고 자동차도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쪽들이에요. 이쪽에서 기왕이면 좀 단순하게 우리가 기업을 하나하나 다 파헤칠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 납부가 컸다면 이런 쪽에서 접근하시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리스크를 크게 위험할 수는 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거는 저번에 보이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오늘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 하락이 진정됐지만 사실 제가 어제 제목을 정해서 어제 오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점심때쯤 보냈는데 이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안해 보이는 걸 회피하고 도망가면 두려움만 보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마주하시면서 이걸 기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분명 과실은 제가 보기에는 2분기보다는 최소한 3분기가 나아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그때는 충분히 과실을 따실 수 있다. 지금 너무 조급해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할 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충분히 준비해야 또 마주할 수 있겠죠. 선별된 선택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아침은 이 정도로 우리 윤지호 세대장님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